자 이제 가형 17번 확률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너는 6월 달에도 확률하고 경우의 수 등등이 심상치 않았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딱 여기서 일단 뭐 이제 끄집어서 일단 얘기할 수 없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확률 통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좀 대비를 꼼꼼히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자 아무튼 좀 잘 한번 해놓으시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5개의 과학 동아리랑 2개의 수학 동아리 그리고 A, B가 있대요 자 여기 잠깐 써보자 과학 동아리 1번, 2번, 3번, 4번, 5번이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수학 동아리는 지금 보니까 A랑 B 해가지고 이렇게 딱 2개가 있죠 자 이 동아리 학술 발표에서 7개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7개를 자는 순서 6개 배치하는 거니까 아 얘는 순열 베이스야 그럼 뭐 이제 지겹도록 얘기하잖아 순열 베이스면은 경우의 수를 써도 좋고요 그리고 뭐 얘는 다행히도 다 다른 거니까 뭐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걸로 얘기하진 않겠지 자 그리고 아니면은 자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배치하는 자 곱셈 정리를 써도 얘는 상관이 없겠지 자 근데 이제 구하는 것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어 근데 좀 번역 한번 해볼게 A가 발표하고 나서 B가 발표하거나 이렇게 일단 돼 있죠 자 그렇거나 아니면은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는 자 얘는 2개 과학 동아리만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잠깐 봅시다 어 그럼 얘는 A랑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두 개가 이렇게 일단 들어있거나 B랑 자 얘는 A 해가지고 자 얘는 이렇게 일단 들어있는 이 확률을 구하자고 했으니 얘를 이제 뭐 합석권의 확률을 일단 잘 처리해서 일단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하는 거 보니까 자 얘는 이런 확률을 구하자고 돼 있고 단 조건 한번 볼게요 한 동아리씩 하고 각 동아리는 1회씩만 발표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7개를 서로 다른 7자리에 집어넣는 거니까 순열 베이스가 맞다는 거고 자 이제 여기 잠깐 봅시다 이 순서로 발표를 했어요 그쵸 이 순서로 발표를 하거나 자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일단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또는 야 그럼 이제 조건을 크게 두 개 나눠서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도 있거든 자 보세요 A가 발표하고 나서 B가 발표를 하면은 그 조건 안에는 얘가 들어있지 그쵸 얘가 일단 들어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B가 발표하고 나서 A가 발표한다고 치면요 그쵸 그 안에 얘가 또 들어있지 그럼 너네 그냥 이러시면 되거든 자 보세요 얘 아니면 얘다 이렇게 일단 되니까 계산 없이 바로 이럴 수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자 얼마가 될까 2분의 1이야 왜 얘 아니면 얘니까 같이 할 수 없잖아 이것도 대칭성을 또다시 일단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칭성을 좀 활용하자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자 이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이게 만족되면 얘 만족됐으니까 괜찮아 그치 근데 이렇다고 치면요 얘가 만족이 안 되니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아 사이에 몇 개 집어넣어주면 될까 두 개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이 조건 또 들어갔으니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보다 얘는 희박해질 거다 더 줄어들 거다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하자 경우의 수 그냥 바로 씁시다 그래서 왜 경우의 수 쓰나요 일곱 자리 중에서 B랑 A 포함해서 두 개니까 토탈 네 자리 컨트롤 할 거면 나머지 세 개 일단 컨트롤하니 그냥 경우의 수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자 이제 얘는 이렇게 일단 써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으니까 자 저는 이제 이러길 바라거든 얘네들은 그냥 다 묶여있다고 치면 돼 그럼 어차피 확률 곱할 경우의 수다 이런 마인드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는 한 가지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일단 넷이고 모든 케이스가 다 경우의 수로 똑같겠죠 이건 이제 뭐 하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자 네 가지 일단 곱해주시고 나는 요 케이스만 볼 거야 그러면은 얘는 B 정해져 있고 A 정해져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팍 하고 보여주면 될까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팩토리얼 이렇게 일단 되시고요 자 계산을 주면은 7 곱하기 6분의 4다 이렇게 일단 돼서 42분의 4가 되고 이 친구는 42분의 21이니까 자 더하면 42분의 얼마가 될까 2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약분 더 이상 안 되죠 자 정답 3번이고 이거 역시 무슨성 대칭성이지 자 이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또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야 알겠죠 자 이 정도 일단 봅시다 자 정리하고 우리 그 다음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고 우리 그 다음제로 자 정리하고 우리 그 다음제로 감사합니다.